산속생활 50년보단 못하지만 말이죠. 20년 전부터 아주 차곡차곡 쌓은 연기력이라 그런지 참 안정돼있어. 이렇게 사랑스러운 연기를 누가 또 해내겠냐 이 말이죠. 아 제가 월계수양복점 신사들이라는 작품을 하고서 여러분들께서 오늘 무슨 무슨 일이 있어서 힘들었는데 방송 보고 많이 웃을 수 있었어요. 너무 덕분에 행복해요. 사람이 좋은 거예요. 너무 좋은 거예요. 이 세영이랑 사람이 좋은 거예요. 그때 내가 사람들을 좀 즐겁게 해줄 수 있고 그런 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내 직업은 너무 축복받은 직업인 것 같다. 부족함이 많지만 계속 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가 하나 생긴 시기가 그때였어요. 신인상 이세영. 축하드립니다. 그 마음이 통한 건지 이세영 씨는 월계수양복점 신사들로 데뷔 19년만에 신인상을 받았는데요. 살릴 수 있는 과제였어. 그 기세를 몰아 그녀의 연기는 하루가 멀다 하고 더 깊어지고 진해졌습니다. 그 결과 3년 만에 신인상에서 우수상을 받는 성장을 이뤄냈는데요. 그리고 말이죠. 연기 경력이 길다 보니 함께 호흡을 맞춘 상대 배우도 참 많아요.